다일리아 꽃인데 세상에 이것 좀 보세요. 와 불꽃 같아요. 9,000원 합니다. 여기 분홍색도 있고요. 아 색깔 진짜 너무 예뻐요. 이 화분은 빨간색하고 분홍색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심어져 있네요. 더블 임파인데 가격은 16,000원 합니다. 두 가지로 심어져 있어요. 빨간색하고 분홍색하고 안시리움 바닐라 14,000원 하고요. 이거는 안시리움 지저우라고 14,000원 하네요. 14,000원 합니다. 이것 좀 보세요. 색깔 너무 고와요. 그리고 여기 분홍색도 있습니다. 분홍색 가격은 릴리. 여기도 14,000원 하네요. 이건 또 릴리라고 불러네요. 너무 예뻐요. 색감이. 이거는 로얄핑크네요. 여기는 택배가 안 되는 곳입니다. 이거는 안시리움 스프릿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14,000원. 여기는 또 빨간색도 있네요. 빨간색 이름이 솔나라 오렌지네요. 14,000원 합니다. 신의 나리야 4,000원 합니다. 신의 나리야 4,000원 합니다. 바이올렛도 있네요. 가격은 4,000원이에요. 여기는 페르시아인데 3,000원 하네요. 페르시아. 너벨리야 3,000원이네요. 아 참 꽃 참 예쁘네요. 너벨리야. 버베나 3,000원이에요. 버베나도 벌써 이렇게 나왔어요. 색 좀 보세요. 아유 이뻐라. 버베나. 여기 금화가 있네요. 가격 4,000원이에요. 아유 예쁘다. 오 요것도 하나 사갖고 가지고 가야 되려나 봐요. 아유 금화. 처음 봤어요 저는요. 꽃이 이쁘네요. 오보코니카. 4,000원이에요. 오보코니카. 아유 예뻐요. 색 좀 보세요. 보라색도 있고요. 아 여기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돼. 색을 말을 못하겠네. 아 두 가지 색으로 올라왔어요. 여기 분홍색도 있고요. 색 너무 예쁘다. 종이꽃이에요. 종이꽃 3,000원입니다. 꽃은 이렇게 생겼고요. 어머 근데. 어디서. 아 여기서 나는구나. 음. 아니. 저는 몰랐는데. 여기쯤에 오면. 꽃 냄새가 항상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나나 그랬더니. 이 종이꽃에서도. 냄새가. 향. 꽃 향이 나네요. 음. 음. 아유. 꽃 냄새가 굉장히 좋은데요. 요거. 종이꽃. 아우. 여기서도. 꽃 향이 나는군요. 몰랐어요. 음. 여기 온간초도 있네요. 분홍색도 있습니다. 꽃 분홍색. 3,000원이고요. 여기 분홍색하고 약간 믹스된 것도 있어요. 음. 색 너무 예쁘죠. 여기 나는 크로스 3,000원 하고요. 바이덴스 3,000원이예요. 엔초도 있습니다. 2,000원 하네요. 가격은 2,000원입니다. 여기 색 좀 보세요. 너무 예쁘다. 아하. 아이고. 세상에. 데모루 3,000원입니다. 네, 사랑입니다. 아. 캄카네이션 4,000원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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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리아 냉초 3,000원입니다. 데이지 3,000원이에요. 얘네들은 월동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클라면도 있습니다. 시클라멘 4,000원이고요. 여기 다일리아 4,000원이에요. 여기 좀 보세요. 미니 다일리아 같아요. 미니. 여기 예쁜 설란도 있습니다. 설란 6,000원이네요. 여기 논스톱 베고니아인데 베고니아가 완전 겹에다가 세상에 꽃송이 좀 보세요. 어머, 우른 주먹보다 더 크네. 여기 하얀색도 있고요. 여기 주무세요. 색. 아이고, 너무 예쁘다. 여기 흑겹도 있고요. 후쿠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큰 화분인데 14,000원이네요. 여기 후쿠샤 작은 화분도 있어요. 여기는 8,000원이네요. 후쿠샤. 여기 베들렘. 여기 베들렘. 베들렘 8,000원입니다. 피나타. 15,000원이네요. 이 카라가 두 가지 색깔로 있는데 가격은 가격은 2,000원입니다. 아... 음... 인내되임들因為 앒들렘 5,000원입니다. 10,000원입니다. 이게 엄청 배가이클잖아. 잠깐만요. 당장고요. française는 11,000원입니다. 이게 맛있고요. Т,000원입니다. 요건 신종 100원이온가봐요 미니장미 6천원이네요 빨간색하고 분홍색만 있습니다 음 분홍색 너무 예쁘죠 랜디 4천원이예요 두가지 색이네요 요거 좀 보세요 색 감유대본이야 가격은 8천원이예요 6천원입니다 그리고 랜디가 여기 빨간색에다가 약한 분홍색이 섞인거 요거랑 3가지 색이네요 미니장미 기본포트에 있는거 6천원입니다 킹다일리아 12,000원이예요 여기 캄파도 있습니다 캄파 가격은 8천원 하네요 그리고 여기 옆에 킨 로즈 4천원합니다 여기 빨간색을 하나 폈네요 아아 아아 좀 보세요 여기 캄파 7천원인데 겹 캄파에요 겹으로 된거 여기 캄파 가격은 4천원이에요 아아 너무 이쁘잖아요 꽃 진짜 아아 정말 예쁩니다 아름다워요 여기 국화꽃도 벌써 나왔습니다 가격은 3천원이에요 아아 아아 여기 옆에 복주머니꽃 복주머니꽃 복주머니 3천원이구요 아아 임파 4천원이에요 이거는 폭격입니다 카랑코엘이 있네요 아이좀도 가격은 2천원이구요 다가싶어요 tung기 안의 모네에 2천원이예요 여기 총색깔 나오는 것 좀 보세요 색 너무 예뻐요 세상에 어쩜이렇게 세게 дополн이세요 음 여기 옅은 보라도 있고요 요기 너드부추 너드부추가 있네요 3,000원입니다 4개 국화도 있네요 4개 국화 이게 딸기가 6,000원인데 딸기가 또 빨간꽃도 있네요 딸기꽃 딸기꽃이 빨간꽃도 있구요 여기 하얀색도 있어요 흰색깔 수국도 많이 나왔네요 수국 수국은 12,000원 합니다 요거는 10,000원 이에요 쓰고 보르니아 16,000원 합니다 보르니아 여기 쑥갓 닮은 마가레 3,000원 이에요 쑥갓 닮았어요 꽃도 또 여기를 보면 개나리 자스민입니다 5,000원 이구요 개나리 자스민 델푸님입니다 델푸님이 벌써 이렇게 꽃이 펴서 나왔네요 이쯤 보세요 3,000원 이에요 아우 얘네들 얘네들 갔다가 하단에다가 심어도 여름내 가을까지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한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유리 호프수 3,000원 이에요 이야 여기 페레니꽃도 다 나왔네요 벌써 석죽 석죽 페레니 3,000원 호주매와 4,000원 입니다 겹이에요 아우 호주매와 진짜 이뻐요 엄마 아직도 고르세요 유매꽃이 벌써 이렇게 나왔어요 유매가 벌써 꽃이 폈네요 이쯤 보세요 꽃 가격은 6,000원 합니다 얘도 여름내 꽃 펴줍니다 여름내 펴줘요 꽃을 피나타라벤다 피나타라벤다 2,000원 이에요 유럽제라늄 6,000원 입니다 캥거루 발톱 10,000원 이에요 캥거루 발톱 이랍니다 캥거루 발톱 이랍니다 요거는 미션 8,000원 이네요 아 근데 요 꽃 좀 보세요 진짜 아이고 어쩜 이렇게 그냥 많이 폈는지 샛녀 꽃 아젤리아 12,000원 이에요 분홍색 좀 보세요 이거는 이름이 금왕이네요 금왕 이에요 예상해 이쁘다 꽃은 매일 봐도 예쁜 것 같아요 정말 예쁩니다 이게 어 그냥 황금귤 이름은 황금귤이네요 가격은 56,000원 입니다 낑깡이네요 낑깡 낑깡이구요 아 그리고 요기 요거는 아 만냥금 만냥금 2만원 하네요 어 두란타 이게 난 이름을 몰랐는데 이게 두랜타라네요 두랜타 이 이름이 두랜타야 가격은 6만원 하네요 두랜타 음 두랜타였구나 이야 멋있네요 진짜 잘 길러났네요 멋있습니다 장미조팍이 벌써 나왔어요 세상에 이야 진짜 세월 좋네요 장미조팍 가격은 4만원이네요 꽃 좀 보세요 아 예뻐요 장미조파 애니시다도 완전 대품이네요 애니시다 가격은 3만원입니다 파 ree 이건다 & 감사합니다.